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고 어떻게 가야가 못한다. 도망가. 그러니까 빠져나가지는 마다는데 중국이 또 얼마나 났어요. 그래서 속에 가다가 또 끌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와서 그때는 마다. 도망 안가서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는 안거리게 해서 이렇게 나는 짓을 받은 거예요. 도망도 가까웠어요. 은혜마다 관계에서 얼만히 이렇게 낳아서 몬탈이군요. 여기서 얼핏 있을게요. 나는 죽어도 바다 중불들만 한번 보내살라. 나는 여기서 몬탈이군요. 그리고